이번 에피소드는 제 4장 네번째 끄요 장입니다 장 장인데 영어로 장 이렇게 적어요 스탠다드 마켓 표준 시장이에요 표준 시장이고 음 이번 에피소드를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 부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거에요 다음으로 처음으로 돌아와서 여기 각각의 각 펑션의 인풋 값과 그리고 아웃풋 값을 정의를 쭉 하는 과정들을 어 약 5번 정도의 에피소드에 거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음 펑션이 나와 있고 이 펑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각각의 챕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풋 값과 아웃풋 값 그죠 인풋 값과 아웃풋 값이 정의가 되고 그리고 미디엄의 아티클도 올라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스페이스웹이 뭐 어떤 용도로 하는 건지 그 미디엄의 아티클이 있고 그리고 동영상 강의도 있죠 동영상 강의 있고 그러면 이제 코딩 하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거의 다 갖춰져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또 저희가 또 주피터 팀 주피터에서 실제 코딩도 진행을 해 나갑니다 하나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딩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아마 다 갖춰져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남아있는 것이 루아 프로그래밍 랭귀지 하고 블록체인 초급 중급 강의인데 그것도 가능한 빨리 해서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으로부터 되게 열흘 이내에 가능한 열흘 이내에 다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갖춰지죠 루아 강의 블록체인 기초와 중급 강의 그리고 각각의 펑션에 대한 정의 이 펑션들의 역할에 대한 설명 있고 그리고 미디엄 아티클 미디엄에 올려져 있는 아티클 있고 동영상 강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요약도 있어요 요약도 있고 여기 있는 부분도 설명이 좀 나중에 해 드릴 텐데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abc 라고 하는 기업이죠 기업의 주식수가 이렇습니다 주식수가 이렇게 되고 이 내용은 이전 강의 이전 강의를 참조하시면 되요 abc 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 또 이 기업에 이게 지주회사 기업이 되죠 그리고 그 밑으로 또 여러가지 회사들이 설립이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열매 열매 풀이 되겠죠 어쨌거나 지주회사의 주식은 요만큼이고 어 요 주식들과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래프트에 넣을게 어 상금도 있어요 상금 상금도 있는데 어이 상금도 해서 요 각각의 펑션을 작성을 하는 팀이나 개인에게 상금도 제공되고 그리고 요 주식도 제공될 겁니다 abc의 주식 그죠 이 웨이트라고 하는 가중치예요 가중치가 이제 기본적으로 2천만 개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코인 수랑 거의 비슷하죠 하나씩 기본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중치가 적용이 되요 좀 쉬운 것들은 여기에다 0 곱하기 0.1을 하게 되고 곱하기 0.1 하게 되고 좀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좀 어려운 것들은 곱하기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요 부분은 따로 별도의 섹션에다가 상금 금액이 얼마이고 그리고 제공되는 abc 기업 지주회사의 주식이 얼마나 되고 각각의 펑션별로 다르게 할당이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걸 다 정리를 해 나갈 거니까 다음 주에 정리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기입을 할 거에요 요게 작성이 다 되고 나면은 밑에까지 쭉 다 작성이 되겠죠 요렇게 작성이 다 되는 거는 아마 4월 초 정도면 다 될 거 같네요 4월 초에 정리해야 되면은 그러면 4월 말까지 준비를 조금 더 하고 그리고 몇 개의 샘플 코드 샘플 루아로 작성하죠 루아로 작성한 샘플 코드를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5월 달에 전국에 수뇌 세미나를 진행할 겁니다 수뇌 세미나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참여하면은 그 학습자들이 상금과 그리고 abc 지주회사의 주식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어쩌다 보니까 서설이 좀 길어졌네요 오늘의 주제는 마켓입니다 마켓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준 시장이에요 표준 시장은 이제 표준 화폐로 그래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표준 화폐 시장에서 요걸 이제 한국말로는 장이 한국말이라기보다도 정식 용어가 장이에요 장 ZANG 입니다 그런데 요 장은 좀 기존에 있는 시장하고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니까 기존에 아마존이나 뭐 지마켓 11번가 이런 인터넷 쇼핑몰 있잖아요 그런 쇼핑몰들하고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를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니까 누구나 무엇이든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해서는 그리고 수수료도 없어요 그냥 누구든지 올려서 판매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예 그렇죠 그렇고 그런데 어쨌거나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오픈애시 플랫폼이 XMPP 웹 위에서 구동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별도의 웹이에요 기존에 있는 웹하고는 다른 독립적으로 구동되고 있는 웹입니다 여기에서 구동이 되고 그리고 판매자들은 각자의 상호를 가져야겠죠 그 상호가 바로 XMPP 메신저 아이디이고 또한 동시에 웹 어드레스가 됩니다 웹 주소창에다가 그 아이디를 넣게 되면 바로 그 판매자의 사이트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혹은 그 판매자의 메신저로 연결되어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나요 판매자가 자신의 아이디를 정해야 되겠죠 그 아이디를 정하는 것이 셀렉터 네임 펑션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중복되지 않게끔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써서는 안 되는 언어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용어들 내가 만약에 구글이나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상호를 쓰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써서는 안 될 용어들을 빼고 자신의 아이디를 지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의 상품을 알릴 웹 페이지를 작성해야 됩니다 웹 페이지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웹이 XMPP 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돼요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웹 페이지를 만들어야지 나중에 이어지는 모듈들이 원활히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상품을 자기가 팔려고 하는 상품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내놓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의 수풀 SPS라고 그러죠 SPS인데 그거 SPS 이름이 장입니다 장이라고 하는 이름의 SPS 여기다가 보고를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상품을 팔려고 한다 라고 보고를 하면은 이 장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는 이 파트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장이 보고하는 거고 네 번째는 IRS에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IRS는 국세청이죠 한국말로 말하면 국세청이에요 국세청에다가 보고를 함으로 해서 판매와 관련된 세무 회계가 자동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국세청 모듈도 우리가 작성할 거예요 바로 작성을 합니다 그것도 이어지는 섹션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국세청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코딩하는지 다섯 번째 단계는 이 트랜잭션 해시 이 각각의 트랜잭션 해시 트랜잭션도 마찬가지 이 비트코인이잖아요 블록체인이잖아요 블록체인에 의해서 어떤 위변조가 불가능한 트랜잭션이 구성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트랜잭션으로부터 트랜잭션 데이터라고 한다면 누가 누구에게 어떤 물건을 얼마의 가격에 언제 어떻게 판매하겠다고 하는 계약이죠 그 계약으로 그 계약 데이터로부터 해시 정보를 뽑아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계약 내용은 절대 앞으로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인뮤티블하게 되죠 그 인뮤티블한 데이터로부터 해시를 뽑아내서 그 해시를 장에게 전달합니다 장 그럼 이 장은 그 해시를 위빙하는 거예요 위빙해서 직녀죠 직녀로서 모든 숲을 써보는 직녀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짜는 직녀죠 그래서 절대 한번 이루어진 계약의 내용이 변경이 될 수 없도록 확정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다른 역할을 하게 돼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장에서 살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원했던 상품이 아니고 엉뚱한 게 왔다 아니면 물건이 변질되었다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것 역시도 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장에서 그걸 처리하게 돼요 그럼 이제 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 살펴 보겠습니다 장은 마켓 SPS Special Purpose Supreme 이 SPS가 무엇인지는 지금 계속해서 몇 번씩 언급되고 있는데 이어지는 섹션에서 SPS의 계층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릴게요 이게 사실상 우리 오픈해시 플랫폼의 뼈대입니다 뼈대이고 골격이기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걸 처음부터 설명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뒤로 미루어 놨어요 아마 두세 개 정도의 강좌를 더 진행하고 그런 다음에 SP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장 자체도 이것도 하나의 비즈니스 엔트티입니다 그러니까 ABC 컨솔시엄을 구성하는 그죠 ABC 컨솔시엄을 구성하는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엔트티 중에 하나가 장이에요 따라서 이것 자체도 수익 모델이 있어야 되겠죠 그 수익 모델이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하는 것은 일단 룰이에요 규칙을 지정하는 플레이그라운드를 준비를 합니다 규칙으로 하는 것은 이 장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고 어떤 규칙 하여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계약이 체결되어야 되는지를 정리해 놓은 일종의 법전입니다 그 법전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니까 지설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만들고 그 사람들이 어떤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이 보팅 시스템에 대한 겁니다 투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 투표 시스템은 특히 머신러닝 분야에서 내추럴 랭기지 프로세싱 관련 모듈이 적용이 될 겁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시스템이에요 재미있는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이 나중에 발전하게 되면 어느 한 국가의 사법 시스템이라던가 입법 시스템으로 그대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장이 또 하나의 일컬이 뭐냐 니까 누구에게 어떤 광고가 전달되어야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나는 신발을 판다 수제 신발을 판다 근데 내가 수제 신발을 판다 하는 정보를 저는 제주도에 있는데 그것을 육지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신발 맞추러 제주도까지 내려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상품을 누구에게 홍보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지설의 역할입니다 장의 역할입니다 이건 역시도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쓰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코딩하는 것보다 손으로 코딩하는 것보다 그냥 머신러닝 딥 뉴럴 네트워크 구성하면 바로 답이 나와요 이것도 어떻게 만드는지도 이제 머신러닝 관련한 챕터에서 또 예제로서 보여드릴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컴플레인을 접수하는 거예요 어떤 소비자로부터 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불만을 뭐예요 접수하는 모듈을 작성합니다 물론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접수해야 되겠죠 그럴 때 마찬가지로 트랜잭션 데이터 요거죠 요 해시 요 해시 정보가 같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인지를 정확히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규칙에 규칙을 참조해서 요 규칙을 위에서 이 규칙을 말하는 겁니다 이 규칙을 참조해서 어 뭐예요 저기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장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기성 상품이었다 노트북을 판매한다고 해서 샀는데 벽돌이 들어왔더라 전달되었더라 그러면 그 판매자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겁니다 퇴출되고 소비자에게는 장이 보상을 해주게 될 거예요 쓰고 갔다 간다면 그렇죠 그러면 장은 그 돈을 어디서 나오느냐 그 돈이 나올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 그 다음에 룰 자체도 계속해서 갱신을 하게 됩니다 룰을 갱신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업데이트 룰 오브 장입니다 이 펑션에서 결정을 하게 돼요 이거는 역시 위에 있는 보팅 시스템 보팅 시스템의 응용입니다 보팅 시스템은 굉장히 많이 써요 오프내시 플랫폼에서 그래서 한 번 만들어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다 둘러가면서 쓰는데 장에서 쓰는 보팅 시스템도 역시 오프내시의 기본적인 보팅 시스템에 그대로 가져왔었습니다 기본적인 보팅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는 또 이어지는 섹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싸인보드에 대해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싸인보드는 뭐냐 하니까 모든 판매자는 자기의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잖아요 여기 나와 있죠 이 아이디입니다 그렇죠 xmpp 메신저 아이디이고 웹어드레스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어드레스인데 이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는 거죠 만드는 방식이 예제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아기용 예쁜 신발을 파는 사람 할 때 앳 규을 붙여요 이게 앳 규을 붙여요 앳 규가 붙는게 xmpp 메신저의 어떤 약속입니다 그럼 이것이 상호가 됩니다 그렇죠 이 상호 그렇죠 싸인보드라고 얘기하는데 싸인보드가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도 자기의 싸인보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본명을 굳이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물건 사면서 그렇죠 그래서 자기만의 고유한 아이디 액션 pp 아이디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하니까 딕셔너리에서 가져올 거에요 사전입니다 사전에서 가져오는데 사전에 있는 단어를 가져와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쓰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고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장에서 그런데 딕셔너리에서 가져다가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푸른 소나무 라든가 밝은 달 보름달 이런 것들은 딕셔너리에 다 들어있어요 일반적인 보통 명사들 말하는 겁니다 보통 명사들은 딕셔너리에 들어있고 그 딕셔너리 중에서 써선 안되는 단어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거는 이런 단어는 구글에서 써야지 내가 쓰면 안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자기가 보통 명사를 쓰게 되면 딕셔너리에서 그 단어는 occupied message 표말이 붙게 됩니다 누군가가 쓰고 있다는 거죠 그 단어를 그렇죠 그래서 푸른 숲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어떤 숲 가꾸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묘목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나의 상호는 푸른 숲으로 했다 푸른 숲이라고 하는 사전에서 그 단어를 가져와서 쓰게 되면 그 푸른 숲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에서 occupied로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이 이러한 이름들 그죠 이름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수료를 뭐예요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수수료는 뭐예요 그 상호를 가져다 쓴 사람들의 어닝에 비례해서 부과됩니다 그래서 나는 푸른 숲이라고 하는 상호를 써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그 상호를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그 수수료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내게 되겠죠 그죠 요것이 장의 수익 모델입니다 이거는 비교를 하자 그러면 기존의 웹에서 웹어드레서 그죠 ip 주소를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 ip 주소를 사용하는 데에 대한 수고 그리고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상호 인터넷 상에서 웹 www 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를 내가 쓸 때도 마찬가지 그 수수료를 내게 되죠 그 수수료가 w3c 로도 일부 들어가고 그리고 중간관리자에게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죠 그것이 장에서는 요렇게 이용되는 그죠 어쨌거나 비용은 기존의 웹보다는 현재의 쌉니다 한 10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갈 거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3만원을 내고 있다 인터넷 웹 주소를 내가 쓰는 대신에 1년에 3만원이다 하고 한 면은 이 xmpp 웹에서는 3천원 수준으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10분의 1 정도 수준이 될 거에요 이것만 하더라도 이 장이 운영되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는 조달되고도 많이 남습니다 충분합니다 어차피 장 자체도 비즈니스 엔터티니까 이것에 셰어홀더들 주주들이 있겠죠 그 주주들에게도 배당인도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쓰다가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을 안 쓴다 그러니까 지금의 웹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안 쓰더라도 그 수수료만 내면은 계속해서 어떤 주소를 내가 계속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오프네시 플랫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1년이면 1년 동안 그냥 쓰진 않고 주소만 확보해 놓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unoccupied으로 해서 주소를 다시 회수하게 됩니다 그게 Free Signboard 펑션이죠 그리고 이런 주소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올레코드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푸른숲 이렇게 해서 푸른숲이라고 하는 단어를 올레코드로 작성해서 나의 간판 말 그대로 Signboard으로 쓸 수도 있죠 명함의 책일 수도 있고 그것이 Digital Signboard입니다 마지막으로 웹페이지 authoring 가이드라인입니다 웹페이지를 작성할 때 판매자든 구매자든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장이 판매자와 구매자를 원활하게 매칭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태그입니다 태그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장이 누가 어떤 상품을 원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죠 제주도에서 판매하는 감귤이면 제주도 감귤 최상품 한라봉 이런 태그들이 붙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태그를 어떻게 지정하느냐 하는 건데 태그 외에도 하나 되어 있어요 뭐냐 그러니까 property입니다 태그 and property 어떤 property가 들어가냐 하니까 내가 만약에 냉장고를 판매한다 그러면 그건 냉장고를 파는 내가 최초의 사람이다 나 이전에는 아무도 냉장고를 판 적이 없다 그러면 내가 파는 거잖아요 내가 팔 때 이 냉장고의 특성을 key value 형식으로 property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조자 LG 제조년 월일 언제 그리고 판매장소 제주도 용량 얼마 전력소모 얼마 이렇게 적어서 판매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이 포맷을 미리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key value key value 형식으로 해서 어떤 판매상품을 테이블을 전달합니다 물론 루아 언어로 작성된 테이블입니다 거기에 이제 input product properties function 하는 역할이에요 그렇게 제가 작성을 해서 올린 거예요 근데 나 뒤에 누군가 밥 엘리스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냉장고를 팔려고 올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 사람도 나름대로 또 key value key value 형식으로 해서 냉장고 자기가 팔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글을 올릴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장은 장 장이죠 장 장은 나와 엘리스와 밥이 올려둔 key value key value 값들을 불러와서 그죠 그 key value들의 우선순위를 매겨요 그래서 하나의 표준적인 key value set을 도출해 냅니다 그게 특정 상품의 표준 property 속성 세트를 구성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 100명 정도가 냉장고를 팔게 되면 101번째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기가 어떤 key value 어떤 값을 할 것인지 생각할 것 없이 그냥 표준 property set 표준 속성 set을 불러와서 땅땅땅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게 요거입니다 다음 세번째는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속성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 주기적으로 속성 세트의 우선순위 그죠 제조년월일이 먼저 와야 되는지 아니면 제조사가 먼저 와야 되는지 요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들이 1년에 한번씩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웹을 웹페이지를 작성하는 표준적인 가이드라인과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룰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 보팅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보팅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쓰이게 돼요 장의 보팅 시스템하고 같습니다 그죠 다음에 업데이트 룰 마찬가지 룰을 갱신하는 것도 장에서 업데이트 룰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업데이트죠 업데이트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장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요 장을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기존의 아마존이나 뭐에요 이마켓 이마켓 뭐라고 해야 되나 십일번가 다나와 이런 형태의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서 어떤 스팸이 현재 적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다나와나 십일번가 들어가서 신발 남성용 신발을 금식하게 되면 내 취향하고 관계없이 남성용 신발은 다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 보여주게 되겠죠 내 위치하고도 상관없이 하지만 표준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남성용 신발을 금식을 하게 되면 내가 나의 키 몸무게 발의 크기 내가 살고 있는 곳 이런 정보에 기초해서 그리고 나의 경제적 능력 또 기초해서 나에게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일련의 신발들 남성용 신발들을 골라내요 그죠 골라내고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전에 구매했던 신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전에 구매했던 신발들의 디자인으로부터 내가 어떤 종류의 신발을 좋아하는지 나의 디자인에 대한 취향도 판단을 합니다 그게 이제 머신러닝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신발을 사려고 신발을 검색을 하게 되면 나한테 적합할 거라고 판단되어지는 10켤레 정도의 신발 종류만 딱 날라오는 거죠 얼마나 단순한지 바로 비교되죠 내가 다나와 가서 다나와 11번가 옥션에 가서 신발을 사려고 하면 남성용 신발 카테고리 지정하고 그리고 가격대 지정하고 뭐 그런 다음에 쭉 나오는 것들 하나씩 보고 상품평 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거 없이 표준시장에서는 그냥 단어 신발이라고만 입력하면 나한테 맞는 것들이 골라져서 10켤레 정도가 딱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중에서 골라서 그냥 표준화폐로 결제하면 되는 거죠 이게 표준시장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수료도 없으니까 가격도 엄청 내려가겠죠